10회 공착이죠? 아니죠 10회죠 저희도 그러면 우리 암고를 받았으니까 15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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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하실 때도 15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회 10회 해도 어려워 연습 한 번 하시고요 둘 셋 오 되게 잘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가 심하다 저기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저기 선배님들 선배님들 잘하시네 여섯 계속해보세요 열여 열일곱 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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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회 해야겠다 20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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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회 오케이 그러면 저희 20회 할게 20회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다 드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민우 셋 출발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아아 다섯 여섯 아아 뭐야 아 여기가 더러워 싱싱한 투아웃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3번 타자 이민우 선수 황하수로 닦아줍니다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닦아줍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바로 시작 연속하자 바로